안녕하세요. 토익의 달인 지성쌤입니다. 오늘은 독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독해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실제로 영어의 구조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구조독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구조독해 중에서도 기초편이 될 텐데요. 이게 말이 기초라는 거지 실제로 전체의 문장의 80% 정도가 오늘 영상에서 커버가 됩니다. 즉, 이 영상을 다 보신 뒤에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최소한 80% 이상의 문장을 스스로 구조독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너도? 제가 늘 문제풀이를 해드릴 때 항상 동사를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게 문법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게 구조독해를 위한 연습이 되기도 하고요. 똑같이 기준이 됩니다. 잘 보세요. 항상 문장의 기준점이 뭐죠? 동사죠. 그리고 동사 왼쪽은 무슨 자리? 주어 자리. 그리고 오른쪽은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죠.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 골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소위 우리는 몇 형식이라고 그러죠? 삼형식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기본이 되냐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가장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기본, 베이스의 디폴트 값으로 잡아두시고 나머지 형식을 만드는 것들은 정말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 동사들이 특수한 다른 형식을 만든다라고 그런 것들은 따로 함겨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것들은 모두 삼형식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문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토익도키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는 웬만한 문장들의 거의 80% 이상이 이렇게 삼형식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문장의 첫 명사가 주어, 그 다음에 중심이 되는 동사, 그 다음이 동사의 대상인 목적어. 그죠? 그리고 나머지 성분들은 모두 수식어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 수식어 위치도 일정합니다. 그 첫 번째 위치가 어디냐면 이 주어, 동사 사이가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 사이에 무엇이 오든 간에 모두 수식어입니다. 다 정리하셔야 돼요. 보통 문제를 풀 때는 과로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치는 이 목적어까지 문장 성분이 끝나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것들도 모두 수식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 수식어로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위치가 대표적인 수식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주어 왼쪽에 컴마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문도에서 컴마까지, 주어 왼쪽에 컴마까지 이것도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거의 일정하게 계속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단어만 계속 바뀌면서. 그래서 구조독해라는 것은 단어를 내가 모를지언정 구조는 늘 일정하니까 쭉쭉쭉 여러분들이 직독직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문장에서 독해를 하실 때는 이렇게 주어부분, 주부, 그리고 동서부분, 술부, 그리고 수식어부분을 순서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부, 술부, 수식어부 순서대로 직독식해를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끊어리기 포인트라는 것은 이거는 문장마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읽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원어민들도 똑같은 포인트에서 무조건 끊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끊어리기 포인트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 가지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의미 덩어리만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말을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의미 덩어리 그만큼을 잡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끊어리기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너무 딱딱하게 부담 갖지 말자.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덩어리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연습을 하시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주어가 짧다 이런 문장. 그러면 이 모든 덩어리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She loves me. 그녀는 나를 사랑합니다. 이거 모든 덩어리가 들어오죠. 그녀는 사랑합니다. 나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She loves me. 이게 한 번에 들어오시죠. 근데 만약에 이 정도, 주어가 이 정도 길어진다 친다면 그러면 주어 부분을 한 번 끊어서 갈 수가 있는 거겠죠. The girl in the market place. 이걸 한 덩어리 잡으셔가지고 시장에 있는 그 여자는 loves me. 나를 사랑합니다. 이 정도로 잡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게 문장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되는 거지 너무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는 끊어리기 포인트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잡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실질적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assistant. 항상 문장의 첫 명사가 주어요. 네, 항상 문장의 첫 명사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will post. 이게 지금 문장의 기준점인 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 job opening. 여기까지가 목적어죠. 여기까지가 문장의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구성된 가장 기본적인 구조죠. 그리고 지금처럼 주어가 짧을 때는 그냥 이렇게 모든 덩어리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my assistant는 그 job opening을 포스트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구조 독해를 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지금 단어를 하나도 해석 안 했죠.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실 때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구조만 잘 잡혀 있으면 네, 그냥 영어 단어 그대로 쓰면서 구조적인 독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단어를 아는 만큼 해석이 조금 더 깔끔해지겠죠. 뭐, 이 세 개 단어를 다 안다. 그러면 내 보조는 그 공석을 게시할 것입니다. 네, 정도로 한 번에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for the manager position이라는 것은 전명구고요. 그 다음에 in the finance department도 전명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성분 뒤에 세 개의 수식어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전명구는 무조건 끊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전명구도 무조건 끊기는 게 아니고요. 전명구가 두 개가 하나의 의미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세 개의 전명구가 하나의 의미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전명구마다 끊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독해가 굉장히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단위만큼 여러분들이 항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만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 관리자 자리를 위한 그런 공석이 되겠죠? 이 finance 부서에 있는 내일 정도로 그냥 순서대로 하나씩 잡아도 괜찮겠는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 보조는 그 공석을 게시할 것입니다. 그 관리자 자리를 위한 공석이 되겠죠? 이 finance 부서의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내일 정도의 시간까지 해석하시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사례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장입니다. 역시 문장의 첫 명사가 주어죠. my assistant, 내 보조까지 똑같죠? 근데 지금은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주어, 동사 사이에 수식어가 들어갔어요. 항상 주어, 동사 사이는 무엇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웬만해서는 전부 다 수식어, 주어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동사 앞까지가 주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가 조금 길어진다면 주구를 하나의 덩어리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my assistant인데 그 인사부의 내 보조는 인사부에 있는 내 보조는 뒤에는 똑같아요. 그 공석을 게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동사 목적을 술부 한 덩어리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관리자 자리를 위한 공석이 되겠죠? finance 부서의 내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번은 지금 주어가 한 단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바로 붙여서 해석을 했지만 지금처럼 주어가 조금 길어졌다. 그러면 동사 앞에서 한 번 살짝 끊어가는 거. 네, 이런 식의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더 살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my assistant, 역시 주어죠. 내 보조는. 그리고 지금 주어 동사 사이의 전면구가 잡히는 거죠. 그 인사부서에 있는 내 보조는 그 공석을 게시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동사 목적까지 술부 잡히죠. 그 관리자 자리를 위한 공석이 되겠고요. in the finance department, 그 재정부에 있는 자리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내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접속사가 나오면 제가 접속사를 문법 문제를 풀 때는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접속사는 늘 그렇습니다. 접속사는 새로운 주어 동사라는 저를 수반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즉, 접속사는 새로운 주어 동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작의 기호를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문장을 독해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접속사 앞에서는 반드시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접속사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비록 그녀가 동사죠. not familiar, 익숙하지 않지만 무엇에 대해 가지고? 그 일에 대해 가지고요. 비동사는 지금처럼 형용사 보호를 취하고요. 비동사부터 형용사 보호까지가 역시 하나의 동사 덩어리 의미로서 잡혀지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은 not familiar with a task, 여기까지 하나의 덩어리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 일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잡힐 수 있겠지만 만약에 조금 익숙하지 않다면 아직은 조금 연습 단계라면 not familiar,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 가지고 두 번째 의미 덩어리를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라는 것은 계속 연습을 하는 거지 남들이 이만큼 잡으래.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이만큼 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욕심을 내면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항상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내가 읽을 수 있는 덩어리를 키워나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만 더 살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먼저 because로 시작이 되죠? 접속사가 나오네요. 그럼 먼저 because가 이끄는 절이 먼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가 left죠? 그 이전의 매니저가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의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의 매니저가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이 컴마까지는 because가 이끄는 부사 절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어 왼쪽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 문두에서 컴마까지 제가 늘 괄호 묶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두에서 컴마까지는 주어 왼쪽의 수식어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 매니저가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며칠 전에 내 어시스턴트는 이게 첫 명사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사부의 내 보조는요. 그 공석을 개시할 것입니다. 까지가 목적어죠? 관리자 자리를 위한 공석이 되겠죠? 파이낸스 부서에 있는 공석이 되겠죠? 내일 정도가 되겠고요. 이분도 접속사, 그녀가 비록 익숙하지 않거든 무엇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 가지고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연습이 되셨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글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실질적인 파트 7 글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글이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적어도 기서문보다는 편지 글을 좋아하잖아요. 일단 이런 것들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볼게요. 날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볼게요. 중요한 날짜는 4월 30일밖에 없어요. 제 생일이죠. 그 다음에 문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굉장히 매우 고맙습니다. 이 문장부터 지금 해석이 멈칫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안 돼요. 이건 제가 어떻게 케어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해석하셔야 돼요. 매우 고맙습니다. 너의 관심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전명구죠. 어디에 대한 관심이냐면 In medical labs, over Australia. 이것도 지금 전명구 전명구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함께 잡는 게 좋겠죠. 그죠? 이 정도는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잡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첫 글자가 대문자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유명사라고 하는데 고유명사는 딱히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이렇게 이니셜만 잘 잡아두시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빠르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게 동사죠. 그리고 검토했습니다. 지금은 and라는 등의 접속사가 동사 두 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토했습니다. 무엇을? 너의 신청서를 받고 검토했습니다. 까지가 목적어죠. 그 다음에 PR 부서, 홍보부서에 대한 그런 신청서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내 접속사는 동그라미. 접속사부터는 새로운 조동사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접속사는 새로운 시작점이니까 항상 끊어서 한 번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자리냐면 우리가 광고했었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광고했었던 자리. 언제죠? Earlier this month. 이번 달 초가 되는 거겠죠. 어디에 있어가지고? The Melbourne Daily News라는 이 고유명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딱히 고유명사는 잘 안 읽히거든. 솔직히 사람 이름, 회사 이름 이런 것들 잘 안 읽히거든요. 막 고통스럽게 읽지 마시고 그냥 첫 번째 글자, 이니절만 잘 잡아두시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감스럽게도 부사 빠지고요. 그 자리는 이미 벌써 채워졌습니다. 자, 이게 수동태죠. 수동태는 비동사 PP 형태로서 쓰는 건데 현재 완료 수동태이긴 하지만 수동태는 목적 없이 그냥 여기서 문장의 성분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 없이 문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그 자리는 이미 벌써 채워졌습니다. 라고 쓰는 거죠. 자, however. 그러나 부사고요. There is. 자, 대열 구문은요. 대열 구문은 비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인 주어가 나오는 그런 도치 구문을 만듭니다. 도치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바뀌는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런 게 문법적으로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대열 구문은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서 무엇, 무엇이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무엇, 무엇이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re is no niche. 필요성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필요성이죠? to be discouraged.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죠? 접속사입니다. 새로운 시작점이죠. 우리가 예상하기 때문에. 자, 무엇을? 또 접속사죠. 유사한 자리가 we'll open up. 열릴 것이라는 것을. 여기까지. 자, 주어가 짧으면 그냥 주어 동사를 한 덩어리 잡으시면 돼요. 유사한 자리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in October. 네, 10월 달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굉장히 매우 고맙습니다. 너의 관심에 대해 가지고. 네, 이 ML of A라는 것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토했습니다. 너의 신청서를. 무엇에 대한? 그 PR 자리를 위한 신청서를. 근데 어떤 자리죠? 우리가 광고했었던. 언제죠? 이번 달 초에. 어디에서? The Melbourne Daily News라는 잡지에서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그 자리는 이미 벌써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don't need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필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예상을 하거든. 무엇을요? 유사한 자리가 오픈업 열릴 것이라는 것을. 언제? 10월 달에. 되겠습니까?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접속사 대절. 끊어가는 겁니다. 항상 접속사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끊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well qualified. 굉장히 자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무엇에 대해서? 그 자리에 대해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키에 앞 유지할 것입니다. 무엇을? 너의 지원 문서를 유지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문서냐면 including 포함하는 무엇을요? 너의 커버 레터 자소서라든지 아니면 이력서를 포함하는 이런 문서를 유지할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on file 파일에다가 유지할 것입니다. 정도로 쓰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자리는 will also be 이게 동사죠. 그 자리는 또한 그 다음에 전명구 바로 나와요. for the headquarters of our company in Melbourne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세계 전명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건데요. 얼마만큼 보이십니까? 이건 여러분들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본사를 위해서 우리 회사의 멜버린에 있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회사의 headquarters 본사를 위해서 멜버린에 있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은 그냥 멜버린에 우리 회사의 본사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 잡을 수가 있겠죠. 이건 여러분들의 실력마다 다른 거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디서 끊어야 될지 너무 이렇게 강박관리를 가지시면 안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끊어가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그 자리는 또한 가능합니다. 본사 회사의 본사를 위해서요. 멜버린에 위치되어 있는 그러나 그 일자리는 요구합니다. 동사죠. 무엇을? some travel 몇몇의 이동 출장 등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branch offices 지점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캔버라라든지 Brisbane이라든지 아니면 as well as 라는 것은 뿐만 아니라 라는 해석이죠. 그래서 유럽의 몇몇의 도시들 뿐만 아니라 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당신이 굉장히 잘 맞을 것이라는 것을 어디에? 그 자리에 그리고 우리는 유지할 것입니다. 무엇을? 당신의 신청서를 유지할 것입니다. 자, 무엇을 포함하는 자소서랑 이력서를 포함하는 이렇게 파일로서 그리고 그 자리는 또한 본사 우리 회사의 본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멜버른 지역이 위치가 되어 있는 그러나 그 일자리는 요구합니다. 무엇을? 출장을 요구합니다. 어디에 대한 지점들의 어디에 있는 캔버라 Brisbane 그리고 몇몇의 유럽의 도시들 뿐만 아니라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문장들 마무리하겠습니다. 플리스 킵 명령문이죠? 유지해 주세요. 무엇을? 보는 것을 무엇을 보는 것을 이 자리를 위해서 보는 것을 어디에서요? 우리의 웹사이트에서 그리고 연락을 주십시오. 동사 목적어죠. 명령문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주어가 생략이 돼요. 주어가 생략된 채로 원형으로 시작되는 것을 명령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해 주십시오. 언제죠? 웬 접속사죠? 그것이 게시가 될 때가 되겠습니다. 자, 위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ing 구문은 뭐뭐 하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다 고대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논의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자, 무엇을요? 이 career 기회를 논의하는 것을 기대해 고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어디에서죠? at ml of a 라는 이 회사가 되는 거겠죠. 네 in greater detail 더 많은 세부적인 정보로서 곧 정도까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우리는 정말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논의하는 것을 그 경력의 기회에 대해 가지고요. 그죠? 구직 기회에 대해 가지고요. 당신을 위한 기회가 되는 거겠죠. 우리 회사에서 더 자세한 사항으로 곧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글을 쭉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첫 번째 main purpose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A번 알리기 위해서 미스 프라난데스씨가 알리기 위해서 새로운 잡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일자리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 인터뷰 면접을 위한 시간 잡는 거 아니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요청하기 위해서 자, 무엇을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자, 2번 어디에 지금 본사 이 main office라는 것은 headquarters 라는 것과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본사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습니까라는 것은 아까 나왔었던 그 headquarters가 있었던 이 멜 버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2번 정답을 C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3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독려 받는 것은 즉, 요청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은 요청은 보통 후반부에 후반부에 요청 문장으로 제시가 많이 되죠. 후반부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초정부도 요청하면 듣는 사람이 황당하잖아요. 이 뭐 하는 거지?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청을 하는 식으로써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후반부에 명령문으로써 나온 게 있었습니다.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보십시오. 우리 자리를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기초 적인 구조독해를 연습했고요. 여러분들이 요청이 많으시면 계속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구조독해를 하는 방법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영상으로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연습하시고요. 궁금한 점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촌토익 1위 지성쌤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늘 열광하세요. 화이팅! 힘내세요! 안녕하십니까! subscribe for도국